오늘 스페이스 센터에 왔는데요 오늘은 스프링브레이크 미란이라서 문투말스 페스티벌을 해서 추가요금 10불을 차지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텐트가 있습니다 당 조금 보내야aney 담비 여기서 들어가 봐봐 뒤로 뒤로 재미없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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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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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